행안이에 계실 때 제가 기억을 하면 작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국과수 관련 사람 불러다가 거기서 모르는 것도 막 지적을 하시고 거기서 보면 거의 감사라기보다는 취조하는 수준으로 엄청 자신있고 본인도 되게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아 네 근데 이번에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공부나 너무 많이 했어 힘들어 이게 약간 표정이 드러났다 할까요 네 대단히 정확하게 보시네요 아 이런 점이 아쉬웠다 법사위원으로서 너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저를 돌아볼 시간이 아직 없었거든요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뭐랄까요 시험 볼 때 시험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오버플로우 네 그런 상황이라 그럴까요 그러자면 공부가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인데 국회의원이 감사하기 전에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 머릿속에서 막 충돌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올 것들이 안 나왔다고 해야 할까 요새 이제 지금 한국 시리즈 야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말 베테랑 선수는 완전히 자신의 어떤 연습은 평상시에 다 해놓고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능란한 플레이가 될 수 있잖아요 박정권 근데 이제 조금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위압당하고 그래서 내일 잘 쳐야지 하면서 밤새도록 특타하고 특타하고 여당이 돼보니까 법사위에서 야당에 걸려 넘어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들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네 야당 때도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하나는 법사위에서 작구체계 감사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안만 올라오면 관련 장관을 불러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국방위에서 이미 다 여야 합의가 끝나서 법사위로 마지막 작구체계 검사를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해당 장관을 부르거든요 그럼 해당 장관이 오면 해당 법률이 아니라 현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죠? 왔으니까 그러니까 법사위가 본 김에 반가워서 네 그러니까 상원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정쟁의 최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다 잡아먹고요 네 시간 다 잡아먹고 두 번째는 해당되는 법안에 대한 작구체계 검사권을 가지고 이미 여야 원내대표부까지 다 합의된 것을 법사위에서 틀어버리는 거죠 아 다른 위원회에서 다 얘기된 걸 다 된 걸 또는 위원회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여야 간에 합의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정당 간에 국회 전반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법사위에 있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대하고 이걸 다시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해달라 이러면 또 가야 돼요 단 한 사람 법사위원 한 사람의 권한이 그만큼 강하고 국회의 법안심사 일정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김진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혼자 힘으로 38개인가 40개 법안을 막았다 이렇게 자랑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법안심사 소위나 전체 회의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법사위가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러한 상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지나치게 직권남용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가 돼서 올라온 법안은 정말 자꾸 책임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의원님들은 왜 법사위원이 스스로가 법사위의 권한을 축로시키느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하시고 그러세요 검찰처럼 얘기하네요 내부에서도 내가 법사위원이니까 이 정도 권한은 가져야 되라는 부심도 있군요 그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안 밝히죠 기관장으로서의 정제된 준비된 답변만 하시는 건데 끝나고 중간에 식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 이럴 때 판사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위급 판사분들 그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사법농단은 없다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문건 작성해서 잊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청와대와 딜을 하고 상고법원을 얻어내려고 왜 부질없는 그런 짓을 했나 그리고 그 행위들 자체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법위원은 아니다 처벌받을 대사는 아니다 일반직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간이 배밖으로 나왔군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일반의 상식선과 정치권이 생각하는 게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화났으니까 이거 이 정도나 해준 거지 그렇죠 라고 보는데 그거를 더 정확히 안 해서 파악을 하실 기회를 가지실 수 있었군요 이런 이야기들은 표창원 의원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데 동영상당 평균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실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국감법사위의 언론 평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창원 의원님은 전 상위하고 다르게 탑티어로 분류되지 않아요 티어 2쯤 나와요 억울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평가는 평가자의 몫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본인보다 채입의 박주민 백헤런이 낫습니까? 나온 면이 있죠 그분들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네 훅질로 그러면 억울하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에어조던을 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경찰은 그런데 약하더라고요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